오늘은 소형 태풍급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. 북쪽에는 차가운 저기압이, 또 남쪽에는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강한 기압차로 강풍이 부는 건데요. 이에 따라 울산에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.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미터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정도면 나무가 쓰러지거나 지붕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바람입니다.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. 전 내륙에는 강풍주의보가, 또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또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0도, 대전 13도,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.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. 한낮 기온은 언양 21도, 정자도 21도가 예상됩니다.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잦아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